안녕하세요. 쿠니입니다.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중국 네몽골 자치구의 주도 후어하우터입니다. 이곳에서 현지축제에 추천받아 가게 되었는데요. 중국 대륙 본토를 가보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고 신기한 것이 많던 저였습니다. 또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. 가깝고도 멀었던 곳 후어하우터 함께 가보겠습니다. 교환과 함께 가려봐요. 이렇게 아프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. 대구와 함께 가려볼까요? 거의 8시까지 다 먹어야되었습니다. 또는 이곳에서 온 공간이 많습니다. 한 번에 다 먹어야지? 이렇게 아프고 싶습니다. 한 번에 다 먹어야지. 여기에서 전원을 진정한 곳이 있습니다. 이곳에 다 먹었고, 이곳에서 여행가 있는 곳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. 자 중국에서 첫 아침에 밝았는데 제가 지금 어제 못 모르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잤다가 지금 감기 기운 비슷한 증상 때문에 몸이 많이 후달립니다 마지막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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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잠깐 나와봤어요 일단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협 Repeat 하이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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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i'm Landon from America i love South Koreans they're so cool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드럼프를 보았습니다 나의 드럼프를 좋아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리지널 그 집에서 얻지 않으면 좋겠네요 똥씨 여러 장르기 안녕 방문에 투여한 점심을 안 할 수 있어 쉬는 줄 알고 방문에 먹으러 왔다 조용히 먹으러 왔다 무조건 병원에 먹으러 왔다 동생이 다 먹으러 왔다 주문한 동생이 다 먹으러 왔다 배가 안 먹으러 왔다 비가 안 먹으러 왔다 부끄러워 왔다 이렇게 관광을 끝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쉰 다음 저녁에 공연장으로 가서 두 번째 공연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 절반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되었구요 계속해서 후반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후어와터 이곳저곳을 방문해 보기도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다음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편에 계속